박신희 만나러 갔어? 팀장님 이제 엘리베이터 타도 괜찮아? 엘리베이터 안에서 좋았던 기억들만 떠올리려고요 오늘 저녁이 다들 시간 되면 외식하자 장소는 내가 정할게 니들 지금 내 집에서 뭐하냐? 아유 난 이 집 북적대는 거 처음 봐 문수 여기 놀 때 많아서 너무 좋지 아줌마가 계속 웨딩드레스 보고 있더라 홍인신고에 밀어도 가족끼리 조촐한 10 정도야 뭐 어때? 엄마랑 아저씨가 결혼해 너 지금 운이야?